음악 네,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뜻하지 않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과 또 불자들이 힘들어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이런 바이러스라든지 세균 감염으로 인한 인간의 어떤 승리의 역사는 늘 함께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인류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바이러스와 함께 이겨내면서 이룩한 그런 역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불자분들도 각자 실행생활을 하시다가 갑자기 모든 법회와 기도가 사찰에서 멈춰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자분들이 정단의 지침에 따라서 너무 잘 따라주시고 또 이행해 주셔서 어느 때보다도 일반 사회에서 일반인들이 불교를 바라보고 또 불자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뢰의 눈빛이 아주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이 자리를 위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릴까 합니다. 부처님이 발언하시에 계실 때에 기사굴산에 머물면서 수행을 하실 때의 일입니다. 그때의 한 장자가 많은 어려움 고민들을 암고 부처님 도량을 찾아옵니다. 물론 이 사람은 평소에 이 사회에서 많은 그런 지위와 또 부호와 명예를 얻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 한켠에 뭔가 허전한 것을 달랠 수 없어서 아내가 부처님을 만나서 뵈면 제대로 한번 이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부처님을 찾아뵙죠. 그런 길에 이제 수행자를 보게 되고 그 수행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반응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잘 입지도 먹지도 못하는 그런 수행자들의 얼굴이 이렇게 맑고 밝을 수가 있느냐라고 엽집죠. 이때 부처님께서 그 장자에게 수행자들은 잘 입지도 먹지도 못하지만 과거로 인해서 걱정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또 미래로 인해서 걱정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일반 마을 사람들은 늘 지나온 그런 과거로 인해서 후회하고 또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인해서 걱정을 한다. 마치 5, 6월에 배워놓으면 배워놓은 갈대처럼 예말라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려움들이 있지만 지난 시간들은 우리가 혹시나 놓친 것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아직 미래에 오지 않은 시간들은 걱정하는 것보다는 우리 함께 마음을 더하면서 좀 따뜻하게 또 원화하게 함께 참여하고 연대하지만이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함께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역사들이 겹겹이 그동안 불교역에서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 불자분들도 이번 기회에 그러한 부처님의 자비한 마음과 또 지혜를 바탕으로 한 그런 동참하는 실천행을 한다면 지나온 시간을 후회하지 않고 또 아직 오지 않은 시간들을 걱정하지 않는 그런 참불자로 거듭 날이라고 보고요. 우리 불자분들 어렵지만 코로나19가 극복되는 그 시간까지 가장해서 그동안 해왔던 그러한 신행 믿고 행하는 그런 실천행들을 또 그런 보현행들을 멈추지 말고 함께 정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언제나 우리 곁에는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면서 맑고 밝은 날들이 약속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오늘 짧게나마 말씀을 접을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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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